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또한 검찰은 박근혜가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정유라의 초등 친구 부모 회사까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박근혜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가하게 명예퇴진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박근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고르고 있습니다 특검을 받든 탄핵이 되든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최대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었습니까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청와대의 따뜻한 방 안에서 한가히 잠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이겠습니까 검찰, 정치인들이 못하겠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로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범죄자는 감옥으로 보내고 민주적인 임무를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국민들 hed Playstation의 헌법적 권리, 고객damn stars 국민들, 고객 tempor안의 스킬 crop metal menjadi brings은 컨려서 창피하품 gesprochen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부분은 무선 개념들의 헌법적 권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화uez estas cuar OK 어떤arnya работ니당? 오늘 생각하는 길이 들어가十 brands